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올해 국채이자가 2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이틀째 종합감사에서 국채이자 비용을 묻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25조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습니다. 윤 의원이 작년 국채이자가 21조 천억 원이니 약 15%에서 20% 정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되묻자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량도 문제이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.